Q. 흰덤2 근데 나한테 이런 섭외가 들어왔다? 다른 MC도 많은데 근데 잘못 들어온 거 아니니? 아니 자세히 알아봐 진짠가 Q. 윈2 무대하는데 남의 눈치 볼 건 뭐 있니? 색다르게 한다고 뭐 법에 저촉되니? 전부 보여주면 돼 별거 없어 내가 퀸 이다 보여주면 거지? 그러니까 다들 퀸덤2 하세요 퀸덤2 내가 무대를 많이 하긴 하지 아직도 퀸의 자리에 있다고 뭐가 그런 애들이 있더라? 나 웃겨 정말 됐어 얘 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해 무대를 들었다 봤다 보여주는 거지 뭐 다들 퀸덤2 하세요 퀸덤2 참 내가 퀸덤2 왜 하는 줄 아니? 그냥 퀸이라는 말이 좋더라고 요즘은 그래 기준이 높아가지고 이번 주는 이 걸그룹이 1위 했다가 다음 주 되면 또 바뀌고 진짜 퀸이 궁금하지 않아? 퀸덤2 하세요 퀸덤2